자 이번엔 자 편집 명령에 있는 목각기 명령을 배워봅시다 목각기 명령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서리가 존재하는 스케치 요소에 쓸 때 스케치 요소의 구속에 라운드를 작성합니다 목각기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목각기 치수를 써주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면 그냥 명령이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을 선택한 다음에 첫번째 선과 두번째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목각기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목각기는 스케치 꼭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게 되면 이렇게 목각기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